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마디를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것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전도자의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당의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기억되면 좋겠지만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더 큰 은혜를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은혜를 입고 또 입은 사람들은 더 멋있는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다 헌당이라는 멋있는 시간표를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결같이 복음만을 선포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나 역시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복음만 말해야 하느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발견되어지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을 누릴 때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우리가 누려야 할 분명한 응답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하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 혼자서는 힘든 2, 3, 7을 품은 영적 감각이 깨어날 수 있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 이번 주 두 분의 상반되는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포럼 하시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대요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빠삐용 나왔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품어주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화해하고 평안을 찾는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 없이 뭐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들려주셨다라는 것이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항상 가난해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겠는데 전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적으로 말씀이 붙잡아지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으며 이 강단의 전도서 말씀이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모든 지혜를 가졌던 그가 마지막에 한탄하면서 쓴 글이라 이 글을 생각하시면서 12장 1절부터 다시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절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해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을 것이며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화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옷을 주신 하느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1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청년 때부터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 그 뒤로 이렇게 나오는 성경적 해석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겨울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겨울철 비가 올 때 종종 날씨가 흐려지는 것 어두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늙으면 기쁨이 없고 자주 흐리고 비와 같을 때 같이 침울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 보기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것은 손이 떨리는 것을 비유하고 있고 늙으면 손쓰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다리에 힘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고요 맷돌질한 자들이 적다라는 것은 늙으면 치아가 이빨이 많이 상하게 되므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4절에 길거리의 문은 닫힐 것이고 이것은 귀의 둔화 현상을 비유하고 있고요 새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잠에 깊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새소리 때문에 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 질 것이며 노인의 성대가 약하기 때문에 힘을 힘있게 발상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가에선 놀랄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은 험한 길을 갈 용기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살구나무의 꽃이 필 것은 노인들의 머리가 희게 될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은 사람이 늙어서 그 몸을 건사하기도 힘들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끼워진다는 것은 사람의 별세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솔로몬은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고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본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물어봐줄 한 사람이 곁에 없었구나 이야기해줄 한 사람이 곁에 없었구나 너무나도 혼자 잘났으니 남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신하들 중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힘이죠 이게 할아버지와 손자가 포롬할 수 있고 나이를 초월하여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토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이 안에서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도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2, 3, 7 시대에 걸받는 영적인 감각을 누리시는 분들은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함을 깨달았기 바랍니다 지역에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울증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주셔서 교회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도 듣지 못한 복음을 내가 생긴 우울증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다면 이 우울증이 문제인가요? 축복인가요? 정말로 우리가 이 우울증인 것을 이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집에 남의 편 만드는 남편만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시선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답을 주라는 신호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복음 이 복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각인,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말하는데 누군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네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컷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생각이 잡혀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울증 급 걸리신 분을 말씀하는데 이분하고 다락방 한 시간 동안 복음 메시지 이렇게 전달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축복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굉장한 축복이다 모든 복을 다 누린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식사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다면 의사가 내가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약 없이 치료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의사가 우울증 약을 치료해줬다면 내가 우울증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울증 때문에 복음을 만나서 기쁘고 복음 들어서 감사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우울증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또 잡히는 거예요 또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잠을 못 이루시는데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미래가 나아지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열심히 살면 내 미래가 더 좋아지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에 번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나에게 참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닌 과거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미래 너무나도 먼 미래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간 생명처럼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한 주 한 주간 나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가 오늘 붙잡으셔야 할 말씀은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해왔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다 한목자가 주신 바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디모드의 후서 3장 14절에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지혜를 가졌고 했지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갔고 그것을 다 경험하고 온 전도자로서 후대들이 자기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쓰였다라는 것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목사님이나 단임 목사님께서 아니면 유목사님께서 정성껏 글자를 이렇게 써서 액자로 이렇게 주셨는데 덜렁거리는 못에다가 여러분은 그 액자를 걸겠습니까? 단단하게 박힌 못에 그 액자를 아주 귀중하게 걸겠죠 잘 박힌 못은 중요한 물걸들을 거는 것과 같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주인 되셔서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각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시면서 복음을 각인하기를 원하시느냐 참 각인이라는 게 잘 안 되어지긴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있다라는 나도 때때로 오는 불신함과 예체질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되게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하게 성취된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그냥 한 시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포럼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각자 지역에서 전도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붙잡은 말씀 어떻게 내 삶 속에 인도받고 있는 것들이 포럼 되어지고 그 말씀을 확인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찾고 육신적으로 만족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은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널리 알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비밀을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언역으로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댈 수 있도록 동말로 형장 가운데는 어려움 당해 몸이 아파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